그런 경우에는 착한 사람들이 속지 않게끔 제가 나서서 알려야 되겠죠. 공론화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행해진 다음에 처벌만 하지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은 안 하거든요. 그냥 양심에 맡기는 거지, 법에서는. 그런데 양심을 어기고 돈을 뽑아 먹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불량 무당들, 나쁜 무당, 사기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면서 돈을 뽑아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서서 알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소송도 걸리기도 하고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격을 많이 봤죠. 불량 무당들, 나쁜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피해 망상증이 있는 정신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음해, 거짓말, 비방, 허위사실, 유포 하면서 태극도령을 인간 쓰레기인 것처럼 나쁜 사람처럼 댓글을 쓰고 다닌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식한 건지 아니면 용감한 건지 과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글을 써서 욕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음해, 비방을 한다든지 하는 글을 아주 게시해 놓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식한 거라고 봐야 돼요. 현명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의 이야기나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비방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보지도 않은 거, 본 것도 아닌 거, 누군가가 꾸며서 퍼뜨린 소문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써서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때 태극도령이 인간 쓰레기인 것처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쓴다는 것은 그게 범법 행위이거든요. 저는 나쁜 사람들, 무당들이랑 싸우고 불량 제작자들이랑 법적으로 소송하면서 싸우면서도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술을 먹는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인 것 같다. 그런데 술까지 먹고 다닌다 하면 우리는 뭔가 이야기하면서 술을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나쁜 금전적인 것을 착취까지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술 좋아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먹겠지. 좋으니까 먹겠지 술을. 그래서 술 먹는 무당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영상은 이미 올려놨고요. 술 먹으면 무당이, 술 먹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저의 견해를 지금까지 30년 동안 관찰해서 본 그거를 영상으로 올려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기 아닌 사기, 가스라이팅에서 남의 돈을 뺏어 먹으면서 돈을 벌어 먹으면서 고가의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엄청난 비싸게 나가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저택을 구입을 해서 사는 무당인데 술까지 먹고 다닌다. 그러면 같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거론을 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이야기는 제가 거론한 적은 없고요. 사람들한테 금전으로 피해를 입힌 것,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부분, 그런 부분들,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부분들, 마음의 상처를 준 무당들, 그런 것들만 제가 거론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론을 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오다 보니 저한테 거론이 된 무당들은 화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돈 버는 수법을 제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스트레스 받겠죠. 열받겠죠. 쉽게 말하면 사기꾼하고 도둑놈을 데려다 놓고 도둑질하는 사람, 또 사기 쳐서 먹고 사는 사람 앞에다 갖다 놓고 이 양반아 사기꾼아. 또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절도범 도둑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제가 대놓고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나쁜 사람으로 욕심을 내서 무속행위를 무속인으로 살아가는 나쁜 무당이다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거론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영업방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또 공격을 하죠. 자기들 주변 사람들 또는 제자들, 멍청한 제자들 시켜서 악플을 쓰고 다니고 댓글을 쓰고 다니고 심지어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서서 이런 입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공격을 받는 거죠. 이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항상 나서서 무언가를 비판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또다시 공격을 받게 되는 이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알면서 각오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공론화를 해왔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익 채널이다, 공익을 위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공익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공익이고 아닌 거는 저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공익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무당들한테는 제가 아주 나쁜 인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기꾼들한테는 제가 나쁜 인간이잖아요. 자기네들 하는 거를 방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피해자들한테는 구세주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서서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7건인가? 이런 굿 피해부터 해가지고 부적 피해부터 해가지고 환불을 받게 2023년도에는 7건 정도 도와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24년도 갑진 년인데 지금 4월 오늘이 투표 끝나고 11일이죠. 오늘이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며칠 후에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은 11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지금 보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양력으로 4월 중순이죠. 2024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부적 비용부터 해가지고 좀 굵직굵직한 거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말고 50만 원 이상 되는 거 또는 몇 백만 원 되는 것들 환불받게 도와준 것이 지금 현재 4건을 제가 환불받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무속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고 이렇고 해서 지나간 그때쯤에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성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돈을 쓴 사람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제 제보가 오고 연락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라도 있는 무속인은 아휴 제가 그러면 책임져야죠. 환불을 해줘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도 없고 좀 약간 정신병 정신질환자의 무당은 무당들이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의외로 술 먹고 정신과 약 먹는 무당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들도 정신병 걸려 있어 이미 그러면서 손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정신질환자들은 저하고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쉽게 말하면은 속된 말로 하면은 씨알이가 안 맺혀요. 대화가 안 돼. 막 승질 내고 막 당신이 뭔데 나서냐 뭐 네가 뭐냐 네가 수사관이냐 네가 형사냐 막 이런 거로 싸움을 걸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소송에 안 걸리려고 조심을 하는 편이고 또 요령도 알았고 옛날 뭐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성질이 막 욱해갖고 나도 모르게 수의주절을 못해서 벌금도 맞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벌금을 웬만하면은 안 맞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제가 그 무당들이랑 소통하면서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고 도움을 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금전으로 사기당한 거 옛날에 뭐 몇 달 전이든 아니면 몇 년 전이든 상의당한 거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고마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해가지고 전보를 갖다가 부적 쓰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부적 쓰고 기도하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천만 원이라고 해서 천만 원 내고 부적도 받고 기도도 했는데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천만 원을 썼어. 무당을 믿고 방송 보고 영험한 거 같아서 찾아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했어. 믿고 그런데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냐고 심정은 연락하면 연락도 안 되고 자꾸 잠수 타고 도망가고 그러면 속 타잖아요. 혈압도 오르고 아주 그냥 성질 급한 사람들은 혈압 올라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또 고소한다고 해서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기도한 것도 있고 부적 써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소해도 이거 환불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당들이 알아.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돈 천만 원가량을 썼는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당신이 한 말이 거짓말 아니냐. 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어먹느냐. 당신 이야기를 내가 거론을 하고 해도 되겠느냐. 이런 사실이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를 그러면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죠. 그러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환불해주고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양심은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환불 받게 도와줬는데 지금까지 네 건을 제가 도와줬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